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성인 장애인 기준 빠르게 걷기나 휠체어 밀기 등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배추 150분 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6.6%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.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늘리고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건강하고 즐거운 내일을 위해 가벼운 운동부터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